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하루에 10% 이상 폭락을 하고 조금 만회하고 울퉁불퉁 하기는 합니다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하루에 23% 폭락을 하고 그러면서 AI, 그리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관련 주 위주로 급등을 해왔는데 끝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이제 서학기민들이 엔비디아 많이 사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 이 슈퍼마이크로 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정확한 방향성을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AI의 성장은 계속되는 건 맞는데 그동안 왔던 성장의 폭이 문제였겠죠. 주식시장이라는 건 성장한다라고 꼭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성장 폭이 지난번보다 더 좋아야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성장률, 성장세.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에 23% 성장했으면 다음 분기는 25% 성장해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 20% 성장했는데 다음번에는 성장률 10%다. 그러면 주가는 쉬어가는 속성을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 확인되기 전까지는 유의미하게 방향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 사실 그 결과는 저도 알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억측들은 조금 제가 볼 때 분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SMC 즉 타이완 세미컨더터가 실적 발표를 할 때 파운드리 분야 쪽에 대한 성장 전망을 내렸다라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ASM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노광장비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걸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주사원 같은 거.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다 붙인 건 아니고 언론에서 많이 갖다 붙였는데 이거하고 AI 반도체하고는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TSMC는 기존에 있었던 구형 반도체 보통 이거를 레거시 반도체라고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또 PC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우리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성장이 둔화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특히 최근에 전기차가 안 팔리면서 전기차 쪽에 반도체 수요가 극감하고 있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파운드리의 성장률이 즉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반도체의 성장률이 기존에 20% 성장해서 10%로 하향한다고 한 건데 이건 AI 반도체가 아닙니다. 반면 TSMC에서는 여전히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코어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성장이 대단히 강력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TSMC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게 급락으로 유도됐다고 연관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ASML도 마찬가지죠. ASML은 노강장비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반도체 미세 공정에 되는 건데 지금 HBM 만들 땐 이게 아닙니다. 미세가 안 되니까. 미세 이게 안 되니까 위로 쌓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덟 단어로 쌓은 게 HBM인데 이것도 레거시 반도체 쪽입니다. 따라서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AI 쪽 반도체를 건드릴 만한 이슈라고 연결시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슈퍼마이크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번에 원래 실적 발표가 3월 30일 날 있는데 예고치를 안 주다 보니 보통 이렇게 사전에 뭔가를 안 주면 안 좋았던 기억이 조금 있지 않았느냐라는 우려가 사실은 이쪽에서도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닌 거 아니야? 나는 어떤 우려. 그건 왜 그러냐면 앞서 제가 일부러 설명드렸었던 지금 시작된 기대치가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와 이렇게까지 달려야 되는데 혹시 그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원인이 됐겠죠. 일단 주가가 그렇게 높았으니 지금 뺀 거는 전부 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먼저 차익 실현에 나선 것들이 굉장히 좀 낙포를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진실은 역시 슈퍼마이크로부터 실적이 나와봐야 우리가 제대로 된 걸 알겠다. 다만 우리는 우리는 그래도 팩트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TSMC나 아니면 ASML 가지고 너무 억지로 엮어서 이게 전부 다 이런 것처럼 잘못 판단하는 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3% 폭락한 날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언제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던 걸 예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어? 쟤네 뭐 있나 봐 이러면서 푹 빠진 거였는데 그런 거죠. 그게 뭐 어찌됐든 간 엔비디아의 실적을 또 선행해서 예측할 수 있는 재료가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죠. 그걸 또 조심스러워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아시겠지만 슈퍼마이크로라는 기업 자체가 기업 자체가 다른 데보다 서버로 구축을 할 때 굉장히 빨리 구축해 주는 특성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데도 서버 구축해 주는데 여기를 먼저 선점을 했던 게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야 이거 정말 AI 나도 뒤처지면 안 되겠는데 정말 나도 빠르게 따라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이 기업들한테 되게 많이 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서 다른 기업들한테도 수출을 줬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경쟁 보도도 멈춰봐야 되네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는 아직은 이제 그렇긴 하지만 엔비디아 최근에 있었던 이 반도체는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있는 회사들인 거지 진짜 AI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인프라죠. 그렇죠. 인프라죠. 그러니까 이걸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서 주가가 쉰다라고 해서 AI가 중단이 되거나 AI가 꺾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 AI 인프라 관련한 기업들이 쉬어간다라고 일단은 정의를 확실히 내려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로 AI를 하는 회사들은 주가는 또 그렇게 꺾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꺾이지는 않았어요. 쉬어가는 건 맞긴 한데 메타는 요즘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기업들이 좀 흔들렸던 거고 그 배경을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요즘에 느끼는 게 약간 한동안은 AI도 그렇고 내러티브로 쭉쭉 올라가는 장세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실적 숫자 안 나오면 아장나는 장세로 좀 가는 것 같거든요. 이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그럼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죠. 좋은 현상이요? 만약에 실적도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오르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짜 버블인 거잖아요. 무슨 성장성 이런 것만. 대표적인 게 유리기판이잖아요. 나쁘진 않아요. 나중에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기술 개발 시작했잖아요. 숫자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한 두 배 이상 오른 주가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업계에 계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거 진짜로 상용화되려 한 5, 6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기에는 시장 개화가 너무 멀다.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성장성인 거죠. 실적이 안 나오는. 실적이 아직은 안 나오는데 먼저 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 그러니까 내러티브 꿈. 주식시장도 이런 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에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또다시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의 금리가 나갈 때 그게 9월인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의 경제가 침체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미국에서도 러셀 이천지수라고 불리는 중소용주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조금 중소용주 중심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초전 성격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하반기 때는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저는 천천히 염두에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수반하지 않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중소용주가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성장주 특히 내러티브 뭔가 스토리로 올라가는 장세가 다시 한 번 또 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 실적에 좀 포커스를 두고 그래서 아직 버블이라고 부르기에 이른 겁니다. 버블이라고 보긴 이르다. 이게 M7, 매그니피스한트 7 그러니까 위대한 7개의 주식 중에서 지금 제일 아픈 손가락이 테슬라니까 또 우리 사과기민들이 많이 사셨는데 테슬라가 뭐 170달러 이제는 140달러 때까지 떨어져서 당장 또 실적도 좋지도 않고 전망 뭐 좋은 것도 별로 안 나오고 테슬라는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도 테슬라가 한 160달러 정도 되면 전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야 이 정도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하실인가요? 네. 근데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보는 테슬라는 뭐였냐면 전기차 기업이기도 하지만 AI 기업이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AI 기업으로 인식하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이 잘못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테슬라가 나도 AI 기업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FSD라고 불리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이게 정말 자율주행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운전자를 대체할 정도로 실력이 되게 좋네. 그러면 이 실력을 가지고 이제 포드나 GM이 나도 자율주행하는 거 보니까 우리 테슬라 거 가져갈래? 라고 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이러면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전기차 기업을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뭔가 구독 경제 중심으로 가는 특히 이 FSD라고 불리는 AI 중에서 리얼 월드 AI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AI가 따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 D-Day가 8월 8일에 있을 로봇 택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봐서 보셨죠? 우리가 단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리얼 월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우리도 AI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완성을 했고 구독 경제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를 심어주면 반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면 항상 이런 꿈이 어느 정도 뒤에는 현실화됐는데 문제는 시기였어요. 항상 테슬라가 얘기한 시기보다 늦춰지더라는 거죠. 항상 그 FSD는 이제 뭐 내보려야 될 것처럼. 된다 그러더니 안 되고 또 사이버트럭도 내년에 나온다더니 몇 년 걸리고 이래서 투자자분들이 큰 그림을 좋아하면서도 불구하고 되게 지쳐갔던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8월 8일이 실제 이 기업이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서 우리도 AI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시장에 각인을 시킨다라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니다라면 주가의 반전 포인트를 당장 찾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이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어려워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중국에서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지금 과잉 생산. 그래서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테슬라가 아마 유럽에서 모델 Y 가격을 300만 원 정도. 2000년에 또 낮췄는데 낮춘 이유가 유럽에서 최근에 전기차에 주둔 보조금을 폐지를 했죠. 그래서 독일이 지난달 판매가 22%가 전기차 판매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줄고 있는 여기서 줄고 있다는 게 YOY 기준입니다.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영향 때문에 사실 차가 안 팔리고 재고가 남으니 가격을 계속 내리기 시작한 것도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반문들 하실 겁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나쁘지 않던데 당연하죠. 전기차를 별로 안 팔고 있으니까. 그렇죠. 포드 GM 몇 대나 있었겠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회사들은요. 전기차 때문에 수조 원씩 적자를 안고 있다가 최근에 자동차 전기차를 안 파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전만큼은 아닌 거죠. 또 전기차 자동차 공장 시기를 짓는 시기를 조금 뒤로 연겼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보면 현대기아차 제일 많이 팔린 차가 수출한 게 하이브리드인가 알고 계시죠. 이 중간 단계. 하이브리드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전기차 사려고 했던 분들이 중간 단계로 이걸 선택했다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긴 흐름에서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훼손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도 조금 없어진 부분들 거기다가 지난 겨울에 있었던 그 한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기차 구매를 조금 늦추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성장세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 게 지금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160불 때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더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틀린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이 반전은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는 게 우선이겠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테슬라의 지향점 자체가 내가 리얼 월드 쪽에서 AI 기업입니다라고 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정말 8월 8일이 완성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FSD도 그렇고 도조컴도 그렇고 뭔가 상용화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은 일단은 있는데. 일단 8월 8일이 나와야죠. 나오고. 제가 잘 근데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테슬라가 AI 데이 할 때도 그렇고 무슨 배터리 데이 할 때도 그렇고 한 4, 5개월 전에부터 예고를 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았던가요? 한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주가도 그렇고 좀 마음이 급했는지. 8월 행사를 진작부터. 마음이 좀 많이 급했던 거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그 저가형 모델을 생산하지 않은 것도 좀 아쉽죠. 모델2.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라는 게 보급이 많이 되려면 사실 비싼 거부터 해서 저가형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왜 저가형 모델과 관련해서 왜 출시를 미뤘지? 지금 완전히 안 한다는 아니고 출시를 미룬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 개발했던 담당자분도 퇴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가가 좀 어려웠던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독일에 있는 자동차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전부 다 허자에서 빼버렸어요. 흔히 얘기해서 렌트카에서.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가격 정책 때문에. 나는 너네 자동차 회사의 가격 정책을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올렸다 내렸다 너무 반복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가격도 내리고 있다 보니 중고차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차들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살 때 얼마가 적던 가격이고 지금 나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랜저라는 게 있으면 신차는 얼마고 3년 되면 중고차 얼마라는 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사실 렌트카에서 이걸 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관리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좀만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사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데 일단은 당장 8월 8일부터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뭔가를 보여줘서 반전 포인트가 있으면 정말 그건 크겠죠. 그렇죠.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이야라고 인식하는 건 다를 텐데 그건 우리의 바람인 거고 일단 어쨌든 간에 그때 유의미하게 정말 fsd가 정말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말 구독 경제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저는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이게 어려운 게 항상 사람들은 또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예고를 했어. 그러면 저 로봇 택시를 언제 어떻게 상용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2025년이야? 27년이야? 30년이야? 또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또 시장의 컨센서스가 언제까지 와 있는지도 또 그걸 파악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제품이라도 제대로 나와서 잘한다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웨이모라는 데가 지금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수많은 장치가 있는 거고 카메라 8도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와 웨이모보다 더 좋은데 이러면 더 좋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평가가 나온다라면 저는 뭐 시기를 떠나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보여줄 건지 아니면 8월 8일에 이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 그거 조금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테슬라 차량이 지가 알아서 출근해서 택시로 돈 벌어오고 퇴근해서 갔다 오고 이 그림을 또 얼마나 구체화해서 보여줄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테슬라 들고 있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어우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 AI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주가도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한 8만 5천 원 넘었다가 최근에는 한때 7만 5천 원 때까지 크게 또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 반도체 랠리나 업사이클 올라가는 사이클 국면은 좀 살아있다고 보세요? 저는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일단 HBM을 아직까지 잘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혹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일부 오른 걸 자꾸 되돌린 정도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땐 연재보다 밸류는 더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제일 고민이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편견입니다. 하이닉스가 그동안 올라갔던 데 이유 중에는 HBM이라는 걸 잘한 것도 있지만 그렇죠. 잘한 것도 있지만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만약에 그 독점에 대한 구조가 바뀐다라면 기존에 있었던 만큼 프리미엄을 다 주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주가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것과 관련된 주가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 고민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것도 아직 정답을 다 내리진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큰 추세가 살아있다는 데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둘의 비중을 어떻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되게 커져 있는데 특히 HBM 관련 밸류체인들, HBM 관련 소부장들이 또 변동성이 엄청 커졌더라고요. 커지죠. 되게. 앞에서 형님들이.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HBM 관련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HBM이 워낙 희귀하니까 하이닉스 하나밖에 못했고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지만 워낙 하려니까 가격을 굉장히 높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아마 50% 넘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삼성전저도 잘하고 몇 개 기업이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전만큼 성장률을 볼 수 있을까요? 그 가격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50% 받던 거를 이제 40% 받는다든가 30% 받으면 소부장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단순히 물량이 많이 나간다고 이익률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익의 규모는 늘어날 수 있지만 이익률이 늘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는 이익률이 늘었지만 지난번에는 이익률이 10%였는데 이번에는 8%다 그러면 주가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게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량이 늘어날수록 좋은 소부장들과 그리고 약간 조금 HBM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되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부장들도 나눠줘봐요. 조금 다 아닐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너무 잘 주신 게 물량이 늘어나서 확실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대단히 많아요. 그쪽은 약간 전통적인 D램이나 낸드 쪽으로 좀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물량이 원활해지면 일단은 더 많이 나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이 HBM이라는 것 자체가 웨이퍼라는 걸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기존에 반도체를 많은 것보다 3배 이상의 웨이퍼를 잡아먹으면 기존에 뜬 반도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저절로 공급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쪽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반도체 관련주는 좀 투자 우선순위에선 어느 정도로 두고 계세요? 저는 항상 최우선은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이게 제가 반도체를 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쪽이 이쪽보다는 다른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기억들었지만 송배전이나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방산이나 그렇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그게 반도체보다 덜 오르진 않았어요. 더 올랐어요.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굳이 더 좋은 선택이 있는데 차선을 선택할 필요가 제 입장에선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해보면 소부장까지 내려가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여의도에서 이것만 정말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을 제가 이길 가능성이 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도 그분들보다 나을 수 있는 쪽에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선으로 하는 게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반도체를 보는 실력이 그분들보다 미천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그 반도체 소부장은 진짜 정보 싸움이 들어가죠. 너무 어려워요. 아시는 분들은 먼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거기에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애널리스트 세미나 통해서 YG클럽 통해서도 산업 정보 취득을 해야 되고 또 역시 이것도 한번 돌려야 되네. 노다지 IR러트로 통해서 이 산업의 IR 기업에서 직접 보는 그 산업 경쟁 구도도 직접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깨알같이 광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깨알같tan 그 산업을 잃어버렸어요. 깨알같은 데이터가 따로가 나옵니다. 깨알같은 데이터가 따로가 되고 싶어요. 깨알같은 데이터가 따로 실천하겠죠? 깨알같은 데이터가 따로 되었겠죠. 깨알같은 데이터가 따로가 됐어요. 깨알아야 되는데.